이렇게 한다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통계적으로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김 박사는 이를 완전히 무시했었다고 했습니다. 김 박사는 이후에도 에너지 워터로 30명의 대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2차 실험을 했지만 항암 효과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역시 보고서에 이름이 올라있는 고려대 의대를 찾아가 봤습니다. 보고서 내용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고려대 의대의 연구 결과는 이규호 박사의 강연에서도 단골 메뉴로 성장합니다. 고려대 학교에서 유전자를 판독하는 기법이 있는데 항암 효과가 얼마큼 있다는 얘기냐 하는 걸 갖고 고려대 학교에서 테스트를 했는데 고려대 의대 생화학 교실의 박기롱 교수는 지난 2001년 STC 측의 의뢰로 에너지 워터의 항암 효과에 대해 시험관에서 실험했지만 의학적으로 의미 있는 항암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다만 에너지 솔트를 넣었던 시험관에서는 20-30% 정도의 암세포가 사라지는 암증식 억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에너지 워터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암증식 억제 효과가 에너지 솔트에서 일부 나타난 것에 대해 박 교수는 소금 자체의 독성이 역량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솔트라는 것 자체가 에너지 솔트든 아니면 실용 솔트든 시험관 수준에서 세포배양에게 솔트 자체가 세포증식 억제 효과가 있죠. 당연히 염농도가 달라지니까요. 박 교수는 무엇보다 자신이 시행한 실험들은 가장 기초적인 단계의 실험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 보고서를 기초로 에너지 워터와 에너지 솔트가 사람의 몸에서 항암 효과를 나타낸다고 말하는 것은 과대 포장이 도를 넘었다고 지적합니다. 이 정도의 항암 효과를 나타내는 물질들이 많다면서요? 그렇죠. 항암 효과가 있는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있는 당근 주스, 녹차, 파이버 함유음료 그런 것들이 항암 효과가 학문적으로 검증이 되어 있는 그런 식품입니다. 발목 효과에 대한 STC 측의 선전도 사실을 크게 왜곡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고려대학교에다가 임상을 의뢰했어요. 머리나는 실험을 하는데 결과가 65%가 나왔어요. 머리나는 확률에 대해서. 너무 사실은 좀 실망스러웠어요. 65%밖에 안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다시 하자. 그래서 강북 삼성병원에다가 그걸 다시 했습니다. 그랬는데 95%가 나왔어요. 당시 강북 삼성병원에서 임상실험을 했다는 의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임상실험 결과 발목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그대로 보고했었다고 증언합니다. 95%에서 머리가 났다고 하는 것은 전혀 저도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쪽에서 디아이타를 조작했을 수도 있고 저도 회사하고 연락을 해보지 않기 때문에 어떤 근거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사실과 다른 얘기죠. 그럼 에너지워터의 식물 생장 촉진 효과에 대한 주장은 사실일까? 성장이 빨라져요. 콩나물 같은 거 굉장히 빨리 자라고요. 이런 뭐 양파도 굉장히 빨리 자라고요. 꽃도 싱싱하게 오래 가고. 이거는 다 충남농업기술원에서 테스트를 한 거를 집어넣은 건데요. 이것도 충남농업기술원에서 발화 실험한 건데 발화율이 두 배 높았다는 얘기고요. 충남농업기술원에 문의해봤습니다. 어렵듯한 기업으로는 다른 거에 비해서 이렇게 뚜렷하게 그게 좋다가 못 받았어요. 그때 뭐 다른 사람들에게 들어서 주먹만한 게 호박만하게 붙인다고 오이가 뭐 매달린다는 둥 반디가 겨울에도 뭐 파릇파릇하게 위기가 준다는 둥 배양을 한 결과 일반불하고 그거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었어요. 똑같았어요 말하자면. 지난 7일 식품의약품 안전청 직원들이 서울 강남의 STC 본사 1층 매장에 들이닥쳤습니다. 식약청 직원들은 에너지 워터와 솔트의 효능을 과장한 문서를 수거하고 포스터를 떼냈습니다. 식품 위생법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식품은 의학적 표현을 하거나 질병치료나 암, 당뇨 이런 특정 질병을 지칭해서 어디에 좋다, 어디에 좋다, 병에 좋다, 어느 병에 좋다 질병치료나 예방이라는 예방에 대한 문구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위반한 사실이죠. 그래서 저희가 증거문을 하고 증거품하고 해서 대표자한테 인지를 시킨 다음에 대표자가 인정을 하고 날인을 한 상태고 하지만 법규정상 단속에 따른 처벌은 영업정지 15일이 고작입니다. 이재훈 기자, 이 에너지 워터에 효능이 있다고 STC 측에 내세운 과학자들의 얘기를 들으면 사실이 아니라거나 또는 과장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효능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신빙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걸 믿고 구입했던 사람들, 피해자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젊은 시청자분들 중에는 누가 그런 말에 속겠느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환자라든가 그리고 좀 연세가 많으셔서 판단력이 흐려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의외로 쉽게 그런 말이 잘 현혹이 되곤 합니다. 지금 나오는 사례에서 환자의 가족들이 계속 약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일반 식품이라든가 아니면 건강기능식품이라는 점을 감안하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3년 전 대전에 사는 유모 씨의 남편은 위험에 걸렸습니다. 당장 수술부터 해야 할 상황이었지만 남편은 수술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유 씨는 아는 사람으로부터 STC의 에너지솔트와 건강기능식품을 소개받았습니다. 이게 항안대래요. 이게 평소 항안대라 암 걸리는 사람 먹으면 이거 한 10개씩 먹어야 되는데 함께 먹을 때 이게 그 사람도 낳는다고 막 얘기를 하니까 저는 듣기 싫어갖고 그 사람한테 그러면 이 약을 드시고 안 낳으면 본인이 책임을 짓거냐 본인이 책임을 진대요. 유 씨의 남편은 그래서 병원을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에너지솔트와 10가지가 넘는 건강기능식품을 하루 5번씩 먹어야 낫는다는 판매자의 말을 따랐습니다. 아침 밥 먹기 전에 10시, 12시 밥 먹기 전에 또 2시에 먹기 전에